중학교 명문 동북중학교를 상대로 잘 싸우고 있는 어쩌다 벤져스. 한쪽에 나와줘야죠. 조찬우 선수 나와야 돼요. 조찬우, 조찬우, 조찬우. 플레이 조찬우. 너무 조찬우. 안 돼요. 허민호 나가야죠, 허민호 나가야죠. 허민호 더 가야죠. 그렇죠, 좋아요. 허민호. 입 남겨 있어요, 입 남겨 있어요. 가, 가. 입 남겨 있어요. 바로 지금 허민호 비었어요. 자, 허민호 회기. 얘 패스 좋아요. 올랐어요. 히닭이... 좋아, 좋아, 좋아. 허민호 회기. 구리 좋아요. 굴이 좋아요. 하나 패스 좋아요. 오원우가 올려줍니다, 반대쪽. 올라왔어, 임남규, 임남규. 올라왔어, 임남규. 임남규는 헤딩 너무 많이 했나 봐요. 임남규는 헤딩 너무 많이 했어요. 또 잡았어, 또 잡았어. 머리 아파, 머리 아파. 그러나 계속되는 공격입니다. 그렇죠. 반대쪽 올라갑니다, 헤딩으로. 여기서 이제 수비 선수들 집중해 줘야 돼요. 이게 웬일입니까? 노래넘 선수인데요. 형, 올라가지 마라니까, 형택이 형. 형택이 형, 백. 형택이 형 자리. 이제 시간 다 됐거든요. 볼 살려내고 있는. 끝까지, 끝까지. 찔러 차줍니다. 또, 또, 또. 볼 쪽에 나와줘야 돼요. 조찬우, 조찬우, 조찬우. 조찬우. 드리블 조찬우. 조찬우 아주. 뒷공간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, 뒷공간. 조심해야죠. 타산공세입니다, 총공세입니다. 동북중학교. 우리 선수들 좋아요. 두 줄 수비. 해 줘야 됩니다. 좋아요. 됐어요, 지금. 이형택 출발해야죠. 이형택 지경 좋아해요. 이형택 가야죠. 이형택 가야죠. 출발해야죠. 이형택 지경 좋아해요. 이형택 가야죠. 이형택 가야죠. 이형택 가야죠. 이형택 가야죠. 이형택 가야죠. 나 이형택 조심인 줄 알았어요. 이번에는 민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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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. 강실구들 좀 도와주러 왔어요. 지쳤네요. 지금 진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1승하기 힘들어요. 1승하기 힘들어요.